1분 30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니 알파랜선쌤이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 보시면서 사진작가 염호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아온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염호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염호영이라고 합니다. 아잇플레이시님이였어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인데 아까 막 댓글 많이 담아주셔서 아 맞다 맞다 아까 계셨는데 그럼 네 오늘도 여러분 다들 수고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